괜찮아요? 귀여워 귀여워 되게 많다 되게 많다 동군대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안녕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아깝다 같아요 네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시드니분들을 찾아올 거니깐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nctv7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업벌이크NC 감사합니다 캡처 동땡 뭐야 뭐야 동땡 자 캡처할 수 있게 인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스쿱 스쿱 감사합니다